엄마가 임신을 확인하기 전 태아의 발달은 이미 시작됩니다. 아기가 찾아온 첫날부터 건강할 수 있도록 엘린유 임신을 계획한 날부터 아기를 만낸 날까지 맞다 우리 신비 엄마 저거 보여줄게 우리 신비 목욕 영상 보여줄게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